네, 어벤져스 연락회의 4월 26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정치를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지만 오늘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이고 참담한가라는 것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하고 있고 국익을 위해서 진짜 지금 아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두고서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이 화동, 이 꽃을 주는 어린애 있지 않습니까? 화동에 볼키스를 하는 것은 이거는 성적 학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검증이다.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지금 일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체가 됐는데 또 이번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사진을 딱 찾아봤어요. 진짜 정말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가 있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랬더니 또 이재명은 이제 또 자기를 이제 고소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정말 이게 외국 나가서 하는 기간에 야당은 내일 또 몇 가지 법안들, 특검 법안들을 또 패스트에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민영배, 김홍거를 또 복당을 시켰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야당이 있으니 어떻게 집권을 하겠다는 당이 이렇게 한 행태, 정말 무식하다 못해서 정말 국격을 깎아먹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국경을 넘어가면 이제 전부 다 하나다. 국내에 있을 때는 연야가 있을 수가 있지만 국경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국익이라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그런 격언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이런 민주당이라는 정말 참담한 정당을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게 또 다수당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정말 이렇게 어떤 이런 기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열받는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이라는 곳을 오픈을 했습니다. 평산책방을 오픈했는데 감독님 그 책방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이제 8억 얼마를 들여서 저렇게 평산책방이라는 것을 이제 저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산책방이라는 글자 있죠? 저게 어떤 글자일까요? 저게 신용복지입니다. 아 신용복채군요. 신용복채로 평산책방이라는 글씨를 또 썼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자를 초대해서 이제 북콘스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정지아라는 사람입니다. 정지아라는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뭘 쓰냐면 해방일지라는 걸 쓴 사람이에요. 감독님 책 표지 한번 올려주실까요? 해방일지라는 걸 썼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게 이제 2021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뭐 한 25만부가 팔렸대요. 많이 팔렸는데 이게 이제 유시민이가 추천해서 꽤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정지아라는 소설가의 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입니다. 빨치산 출신이고 오랫동안 구속이 됐는데 전향도 하지도 않고 구속돼 있다가 91년도에 나의 아버지는 빨치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뭐 이 좀 국가보안법 등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던 모양이에요.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빨치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책을 첫 번째 또 이 북콘서트 강연자로 모셨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뼛속까지 진짜 이게 종북이 아니냐. 그렇다고 봐야죠. 그 신영복 신영복이 누군지는 다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처럼 소주 안 마시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분이 그렇게 뭐 퇴임 후에 저런 거 하건 말건 뭐 그것도 자유지만 그래도 어떻게 1번 타자로 대한민국 국채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뭘 하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문재인이 어제 책방 열면서 몇 마디 얘기를 했던데 여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재인식 이년보급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좌파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를 평산의 좌파 이년보급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좌파 이년보급소인데 그 평산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문재인 세상 그 벌거죽죽한 신영복 아류의 그걸로 그냥 벌거죽죽하게 물들이고 싶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책은 세상을 이거 아니에요. 책의 힘을 믿습니다. 책은 더디더라도 세상을 바꿔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자기 5년 동안 대권을 지고도 못한 거를 책을 통해서 뭐 또 뭔가를 또 한바탕 해보자 그런 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8억 원이나 들여서 돈을 들여서 왜 이런 걸 할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친문의 중심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거부를 더 뛰어넘어서 사실상 종부기념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장으로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이 간판도 신영복가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바로 신영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영복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수입니다. 20년 동안 복역을 하다가 결국 전향을 세서 전향을 했는데 나왔는데 그 나중에 전향서를 부인을 했어요. 나 전향한 적 없다. 전향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종북주의자 종북주의자 주체사장 이런 거죠. 아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문재인이 얘기했잖아요.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숲 운동에서 시작된 거다. 맞습니다. 그럼 신영복의 더불어숲의 더불어는 어디서 왔는가. 김일성의 자소전 세계와 더불어에서 온 거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강연자를 더군다나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한 사람 그걸 소설화 한 사람 작가를 여기다가 첫 번째 그걸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정말 좌파 특히 빨치산 본인이 그동안 특히 집권 때 해왔던 행태를 보면 천안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간첩 못 잡게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전부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 하려고 8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한 번씩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콘서트하고 이런 걸 확대했다는 건데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걸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종부기념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행치질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요. 딱 그 생각이 나던데 문재인이 착박 여는 거. 유시민이 알릴레오 나왔고 말도 안 되는 정치평론하다가 허위사실 퍼뜨리고 그랬고 한동훈 장관한테 고소당하고 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몰리니까 그리고 자신이 허위사실로 정치평론한 게 드러나니까 이제 접겠다. 접겠다 해놓고 쭉 들어갔다가 다시 뽀로로 기어나고 뭐 했어요. 아니 정치평론은 안 하지만 독서평론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독서 책이라는 거를 외계로 해서 사실상 자기 정치적 주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 참 진짜 꼬름합니다. 진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거 하려고 그동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정말 정말 싫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싫더라도 이야기 올려주시는데 정말 싫습니다. 아 정말.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볼까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장경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조명을 썼다. 라고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로 해서 결국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화동이한테 윤 대통령이 이제 볼에 볼 맞춘 걸 갖다가 이걸 또 성적인 뭐 확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좀 달아보고요. 오늘 민주당이 박홍문이 임기를 이제 마지막 하루 남겨두고 내일은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본인이 처음에 했던 게 바로 검수함박이잖아요. 이 검수함박 때 했던 게 바로 민영배의 탈당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심의권을 박탈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영배를 복당을 시켰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당에 쫓겨났던 김홍거를 또 복당을 시켰습니다. 이제 윤미향도 아마 곧 복당시킬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그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박범계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정근의 노트 5페이짜리 A4용지 거기에 보면 친노, 친문, 친명의 비자금, 돈과 관련된 메모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더니 박범계가 이거 뭔가 한동훈 장관이나 윤대통령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 노트가 승빙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저에 대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